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3월 둘째 주 주간 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남해안 광양항 부근에서 수로 측량을 실시합니다.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합니다. 항행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안도항 부근에 공사용 등부표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우학항항림 A호 등부표의 일기입니다. 등질은 단선광의 황색이며 광달거리는 7해리, 황망대형의 구조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서 운영 중인 장거리 무선항법 시스템 코리아 로란시 체인의 기능이 러시아 우스리스크 송신국의 정기점검으로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운영 중지일시는 3월 11일 오전 6시부터 3월 14일 오전 6시까지입니다. 다음은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동해안 속초 동방해역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3월 9일부터 13일까지 매일 8시부터 18시까지 진행합니다. 서해안 안면도 서방에서도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3월 9일부터 11일까지 1차 훈련시간은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2차 훈련시간은 14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합니다. 동해안 포항 부근의 중심반경 2마일 이내에서도 사격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3월 10일과 12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1차 훈련은 13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며, 2차 훈련은 17시부터 20시 30분까지입니다. 항행 및 조업선박은 사격 훈련 구역을 참고하여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3월 둘째 주 주간 항행 정보였습니다.